며칠째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뭔가 만들어 먹기도 귀찮아 뭐 그리 예민한지 소와도 잘 안돼 좋아하던 영화도 재미없어 허리가 아프도록 누워만 있어 딱히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하루키의 소설들도 차분해 또 어제 같은 하루가 가네 조금씩 난 이런 생각을 해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이 덮쳐올 때 사실은 막연하게도 외로운 것뿐이라고 사람들은 조금씩 난 이런 생각을 해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이 덮쳐 조금씩 난 이런 생각을 해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 것뿐이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다 부끄러워 다 부끄러워 다 따푸네 따푸네 다 따푸네 다 따푸네 감사합니다